자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한 배들은 역시 지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또 오늘 지수가 코스닥이 1.3% 떨어져가지고 또 하락하는 종목도 1000개가 지금 또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코스피 말고 코스닥으로 조정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냐 제가 공개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는데 최대한 780, 90까지는 좀 떨어졌다가 지금 800이니까요. 사실은 끝까지 떨어진 다음에 한 마이너스 2% 정도 끝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 번 또 반등의 실마를 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니까요. 또 한 번 또 며칠 전에 그런 급등은 나오지 않겠지만 앞으로 이제 변동성이 죽어서 천천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종목별 대응을 계속적으로 하는 장사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신규 종목 하기 전에 이 리뷰를 한 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비노라는 종목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노는 지금 현재 39,750원입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39,750원에 그냥 매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3%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750원 매도를 해서 이 종목은 이제 11월 2일 날 이때 들어갔습니다. 이때 들어가가지고 이 양봉 때 들어가가지고 솔직히 한 20% 갔어요. 20% 넘어갔는데 오늘 한 13% 올라가지고 20% 넘어갔는데 몇 프로에 좀 마감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종목들은 그대로 좀 홀딩을 해보도록 하고요. 먼저 자 이제 비노하고 합쳐가지고 또 학정 종목도 잠깐 또 보도록 할게요. 자 학정 종목은 이제 오늘 비노는 지금 팔았으니까 이제 없고 자 퓨리, 또 SBB테크, 동성제약, 코난테크놀리지 자 이렇게 씁니다. 이런 종목이 이제 최고가가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내는지 그걸 한번 좀 확인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며칠 전에 그 고점 그러니까 코스닥이 7% 갔던 그 고점을 이 종목들이 다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지수가 빠지니까 그 지수 고점은 지금 넘기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장에서의 고점을 넘기는 종목이 아마 새로운 어떤 선두 섹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퓨리슨 반도체고요. SBB테크는 너보시고 동성제약은 단순 테마주고 빈대 테마주고 코난테크놀리지는 또 AI거든요. 그러니까 골고루 섹터는 들어갔는데 이런 섹터들이 전부 다 앞전고쪽을 못 넘기고 있으니까 일단은 주도 섹터로 지금 부상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방금 이야기 드린 비노도 원격 의료 AI죠. 그쪽도 오늘 눈이 갔기 때문에 의료 비노가 또 같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역시 저 앞전고점은 못 넘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부 다 단기 매매로만 전부 다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신규 종목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신규 종목은 자 어제 이제 32,750원 컴투스 홀딩스를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 홀딩스는 이제 어제 위메이드하고 위메이드 3인방하고 또 액토즈 소프트 그것도 약간 위메이드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액토즈 소프트가 또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나머지 게임주들은 지지부진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이제 게임주들 이 게임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 6개사 있죠. NC, 페르비스, 크래프톤 이런 6개사 종목들의 공매도, 매매, 장고 비중이 15% 이상이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다른 업종은 5% 정도인데 그래서 지금 어떤 업종보다 오히려 2차전지보다 더 많이 게임주의 쇼크 공매도, 장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쇼크버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지고 쇼크버 위에 어떻게 진행될 건가 더 갈 거라고 봐요. 2차전지하고 게임은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용을 잠깐 보시면 컴퓨터 홀딩스의 저 내용은 제노니아라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제노니아는 게임을 또 일각인이 계시는 분들은 제노니아가 얼마나 대단한 작품인지 아시죠. 그래서 한국 게임 최초로 미국 애플 앱스토어에 앱스토어에 매출 1등을 달성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노니아 이 게임이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견인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원래 컴퓨터 홀딩스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도 없었던 종목이거든요. 하나도 없었고 첫날 만날 분기마다 적자 내고 앉아 있으니까 이제 뭐 아무도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그래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3억 이번에 예상을 했는데 웬일로 영업이익이 50억이나 늘어났어요. 흑자로 전환이 되어버렸거든요. 그 원인이 바로 방금 여기 보시면 이유가 바로 제노니아 크로노브레이크 2024년 글로벌 서비스 준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노니아는 6월에 출시를 했어요. 6월에 출시를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에 글로벌로 서비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글로벌 정시 일정 한국에는 이제 6월에 출시를 했고 그다음에 대만, 일본은 내년 2분기에 출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내년 4분기에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또 출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제노니아가 사전 계약자가 200만 명 이상으로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결국은 이게 실적이 잘 나온다는 걸 지금 3분기 실적으로 증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안의 그 평가를 뒤엎고 이번에는 이제 제대로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인건비도 많이 감축된 그런 어떤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늘어났지만 앞으로 이 제노니아도 잘 보시고 다음에 또 보시면 신작이 또 출시를 해요. 그래서 이 신규주가 올라가려면 신작이 나와야 됩니다. 신작기대감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4분기 때 소울라이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4분기 때 소울 스트라이크에 11월 달에 논칭을 해요. 그리고 다음 달에 또 전 세계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게임즈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중국에 판호 발급도 있어야 되지만 어제 위메이드는 그런 내용으로도 올라갔지만 결국은 신작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게 또 대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게임즈는 신작기대감이 지금 없거든요. 일정이 잡힌 게. 그래서 계속 지지부진하지만 컴퓨터 홀딩스는 또 제노니아에 이연 소울 스트라이크라는 신작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상승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질문 드릴게요. 공매도 금지 쪽 관련해서 게임이나 바이오나 아니면 2차전지 그쪽 관련해서 공매도 금지 관련된 쇼커버링에 대한 수요주로서 최근에 좀 관심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방금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약간 2차전지와 게임업종에 대한 흐름은 조금은 차별화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 이제 공매도 쇼커버가 지난주, 아니 며칠 전에 이제 급등이 나와가지고 LG에너지솔루션을 필두로 해가지고 시가총액 수백조 원짜리가 20% 가고 그런 쇼커버를 쳤는데 뭐 또 그 다음날 또 급락이 나와가지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한도가 다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버틸 외국인들은 버티고 쇼커버를 칠 사람은 치고 그렇게 따져본다면 일단은 단기로 이렇게 손실이 나는 거를 우려하는 외국인들은 다 매도가 다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방금 이제 2차전지 이야기도 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주가가 계속 내려간다기보다 만약에 실적이 담보가 된다면 그죠? 실적이 담보가 된다면 그 공매도를 했던 외국인들이 주가가 올라갈 때 당연히 그 뭡니까? 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기술적이나 수급적으로 쇼커버 나와서 급등 이런 게 아니고 쇼커버를 칠 때 실적으로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바닥에서 쇼커버 물량을 받아낸 업종과 종목은 오른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에코프로는 그게 아니죠. 그렇죠? 방금 이야기했듯이 매도 리포트가 지금 반토막 매도 리포트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보다는 게임주가 실적이 좋아진다면 지금까지 깔려져 있는 모든 공매도 환매 물량이 다 나오는 걸 다 잡아먹고 급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4분기 때도 실적이 좋아지면 충분히 더 게임주는 쇼커버가 나오면서 더 급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1차 목표가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1차 목표가는 3만 6천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는 4만 1천원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2만 4천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천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